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세인에 등록하니 오늘은 단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잔소리를 해요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저는 이쪽으로 고개를 해요 죄송합니다 쏘리르 질려요, 민에다 스라이클랑클랑 제여 봐요, 제여 봐요, 제여 봐요 민에다 고컬 무시 해요, 무시 해요, 무시 해요, 무시 해요 맨 아프 말 대구해요, 말 대답해요, 말 대답해요, 말 대답해요, 민에다 스라이클랑클랑 꿀밤을 맞아요, 꿀밤을 맞아요, 꿀밤을 맞아요, 민에다 고커바 괴롭혀요, 괴롭혀요,sche이시 해요, 말 대답해요, bite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두 앨몸 말 화를 내요, 화를 내요, 민에다 가 예, 야단은 맞아요, 야단은 맞아요, Bürger 차 uma 헌 الي오 건가요 허니 겠희아 걍 jolly predecessor Г skiing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사하여요 스트레스가 사하여요 스트레스 르 불어요 스트레스 르 해소 해요 스트레스 르 해소 해요 오해 르 해오 오해 르 해오 오해 르 해오 요지 를 람 오해 르 불어요 오해 르 불어요 오해 르 불어요 독스라이 가 요지 를 람 따라하세요 찬소 르 해오 욕을 해요 말 다 도움 해요 소리를 질러요 채여 봐요 무시해요 말 대구해요 말 대답해요 꿀밤 맞아요 괴롭혀요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야단을 맞아요 혼나요 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사하여요 스트레스를 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 해요 스트레스를 해소 해요 오해 르 해요 오해 르 불어요 네 잘고 있습니다 오늘 자드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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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ye-bye.